여러분, 수고하십시다. 야, 이거 수고하십시다. 야, 진짜 어찌합니까? 블루베리가 엄청 비싸잖아. 우와, 입어라, 입어라. 아무리 블루베리 농장이지만 바닥에 입어라, 이게. 샘옷에서 찍어보니까. 버논 옷이 어디 가는 것과. 아, 저렇게. 슈퍼스타 체인. 우리 뒤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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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자, 어디서 왔을 거야? 이상한 지지빼이 굉장히 새냐고. 아이고, 누나가 왕도망난 생이여. 자리를 잘라놔고 줄 말이야. 오일을 잘라놔고 줄 것. 이거 다 먹고 와, 이거. 아, 남자가 일하려면 밖에 나가려면 입을, 입설미세야. 어디 돈을 잃고 아녀. 저거 보면 가져와, 이래. 그렇죠. 이게 진짜 자꾸 봐야. 손씨멍데기면 도장도 넣고. 잘라놔, 잘라놔서 부를랑 나. 이 놈은 그냥. 아이고, 저거 보라. 더 목을 먹으러 걸어가는 거. 야, 금상공원 참. 야, 좋다. 이야, 이 놈은 모을 사람들은 참 옛날부터 선비가 경하영 태해놨다 노고. 그 선비들이 금상공원 와근에 시조도 울프고 장도 불렀다 노는디. 아, 나가. 꽁짝을 넣었더니 한번 불러볼구나, 이거.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데.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아이고, 이거 어떤 헛방인가. 아이고, 이거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양. 무사히 꽝은 이치록 양. 뻐삭 양. 이치록 못 움직임 신고 양. 젊어 보자는. 이거 다 해봐도. 도라함이 타버리우다. 아이고, 청춘을 돌려다오. 청춘을 다오. 청춘을 도와줍니다. 다음번엔 도라함이 다 오고. 청춘을 넣어둬습니다. 청춘을 넣어둬. 소스를 넣어줄게요. 청춘가 halls. 청춘을 넣어둬. 청춘을 넣어줘서. 청춘을 넣어줄게요. étaient centimet지 är v heard. 자, 하나, 둘, 셋. 하이, 이거, 이거. 하나, 둘, 셋. 하이, 다. 아, 좋다. 끝났어. 하이. 아이고, 이 늙은 아르방이 젊은 사람 하는 운동하면 그 백딱이가 남아나게. 하이, 이 사람 거참 아침부터 동 새벽이부터 늙을수록 젊은 아이들 운동을 자꾸 해서 아이가 젊어지는 거지게. 그 백딱이가 살아나서 젊으나 늙어 나오지. 그걸 허다고 살아나, 늙은게. 아이,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기. 스무 살은 무슨 백 살 꽝 어정 스무 살이 넘은데요? 아이고, 이 놈 할망이냐. 존소리, 존, 존, 존다니가 존. 아이고, 이거, 형. 절에 들었어도 철녀는 밥이나 왕 먹어. 아이고, 참말로. 아이고, 저 평생. 아이고, 평생 자 존다니, 존다니. 아이고, 존다. 운동해, 운동.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이고, 그 멀쩡합니깐, 담액합니깐. 그치로, 어? 블루베리인가 무신건가. 처신건 왕. 홈번 찾아보기넛카. 왕, 낭이 어떤 댐시인가 쳐다보기넛카. 아, 좀, 좁좁하라게. 좁좁하라게. 그냥, 그냥. 뭐, 신거만 놓으면 그 아랑크는거라. 부산 바티도 안 댕겨보소가. 어? 그 여자조름에 댕겨끔 밭이라도 한번 와보죠. 신경질 나기 싫어, 그냥. 복창을 댔어, 복창. 아이고, 이, 선, 선풍이도 꺼. 전기세는 왕사. 학자 쭉쭉 해라. 나 이번에 나가면 안 들어오켜, 이. 기원아, 기원아. 집이 다시 나오지 마라, 기원아. 진짜. 나 진짜 나간다, 이. 요건 나, 나가면 안 들어오켜. 전화도 하지 말라, 이, 진짜. 아이고. 그 무사 나가, 켜, 나가, 켜. 막 안 나가면서 해. 자기, 나갔어. 자기, 자기. 네? 그냥 문도 다 총관물고. 같이 들어오기만 해보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손질남자. 나 이제 아가씨라니까. 나는 선풍이라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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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어디서 왔어요. 야 이상한 지식빨이 된 점수야. 와. ﷺ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이고 나도 아이 바나나 이 바 점 신 게 이상한 게 순식이야 순식이다. 자 혼자 먹어줘. 자 혼자 안녕. 아유 걔 나잖아 그 저 여자를 그걸 뽑고 시멍 살아야지 형. 여자 앞에서 형 발발 발발 발발. 이 가시가 그 자바지 구가 아니 나보고 잘 살라고 형님이 소개해 주는 거 그 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 이게 나가 그때 소개해 줄 때만 해도 가위가 해도 에어로 관내에서는 제일 고아나 쌓이겠거든. 아이고 자. 그가 자겐 결혼엔 마려 너 형 결혼엔 애기나 낳아놓은 그 부꾼 거 내려가게 약 거 어디 간 잘못하단 멍은. 그 양으로. 구 הת. 걔란 그 나뭇 예상 어디 갔다고. 아유. 걔란 그걸 남은 여생을 하나 사라고 살거야. sait 저. 실례합니다. 아이고. 불빛이 내린다. 셔라랄라라 라라라 알다. 어이쿠. 누구 holg 꺼. 야 이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아 이 저 이 근처에서 카페 할만한 곳을 좀 팔naments 했는데. 살아나 보라. 아휴. 그런 남은 여생을 어떤 걸 어떤 걸 어떤 걸. 실례합니다. 아이고. 누구겠고? 어떻게, 어떻게. 저 이 근처에서 카페할 만한 곳을 좀 찾으려는데. 이 형님은 오늘부터 치매가 와서 잘 모르고. 나한테 얘기 없어요, 나한테. 아이고, 아이고. 카페 오면 나가요. 아이고. 아니요, 나게. 그만 있어, 이렇게 콕콕. 아이, 가만히 있어봐. 아이고, 아이고. 카페 오면 저처럼, 저래가. 저기, 이쪽으로 한번. 아, 이리 오세요. 카페. 형님, 너 아니요, 나게. 카페가 저처럼. 아니요. 음악이 많으면 좋다. 잘해, 저기. 이게. 쇠뚜랑. 저, 홍쇠형. 박교당 대케도그네. 집에 못 들어오게 해볼라. 진짜 경협을 가. 여기 가시는 문득에. 근데 이걸 해밑머리 말입고. 할 때마다, 어? 암행 뭘 이용도 해보고 정도 해봐도. 그 놈의 버릇을 못 고치는 걸. 아이고, 아이고. 그니까 니 서방 버릇을 니가 내와, 저기. 믿겨라. 무사하더니 또 이제 낡은 이러면서 가. 아니. 아니. 너네 서방. 잘나. 잘나. 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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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나. 진나. 굽다. 큰 운만. 사당 입지구. 코난게. 보름 날수베끼. 눈이. 옆에 주로만 줄줄. 또랑댕이. 언니. 이상하게. 고람쇠형. 우리 집이 다방. 다방으로. 어디로 막. 가라. 가라. 빽내지 말라 견도 생각했나 견도. 잘 꼬란했는디. 육백만 원을 담아나면 온달이 육십만 원씩 나온다. 여 육십만 원 많이 할 때는 진짜. 겨고 넌 겜민 백만 원 벗겼시믄 Britton 오백도 나가면 당해져 할 거 아냐. 아니요 다게. 떼구려 너 오백만 원 어떡하거든. 나도 살살 조금씩 보탰고 다 어쨌든. 낫고 600만 원에 넣고 500만 원에 넣으면 그만씩 이거 얼마고 이거? 이 천만 원 넘는 걸 낳으면 담아놓으면 이걸 한 달에 60만 원이요. 지옥 봐! 야!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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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나 팔자감 심팔자입니다. 인역이 닿을 거고 찌옥! 도디사 돌아나신디사 오노이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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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이 족족한 밭을 이거 어떤 걸 걸, 아이고, 지가 다 얻게 활에 갈아 놓은, 멀쩡한 밑당당 다 내놔 그냥. 또 오늘은 어디 갈아나 당기는 거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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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팔자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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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피부가 이거 남자는 피부가 좋아서 이거 잘 먹으면 좋겠다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아이고 영시원호는 이걸 해주는 게 비싼 거였네 아이고 시원하다 이거 아이고 치아 이렇게 약속해. 또 안 있네. 다 써야 이거 정확하게. 정확하게 우리가 얼마를 내고. 그쵸. 훈달에 얼마 싸고 우리가. 아아. 이럴다. 저거 없어. 값 하신데. 우리가 을 안 입고 와. 값 하신데. 값 하신데. 내가 돈을. 그래. 그래. 잘해 볼게요. 한 달에 60만 원씩 해갖고. 그래. 야, 이 돈 어서 나갔대. 아휴. 아이고, 저거 바래 보라게. 저 야자처럼. 야자처럼. 아이고, 뭐하는 거. 서류 쓰고 도장도 넣는 생긴 게. 아이고, 그래. 이 옷이 나를 50 년째 줬어. 이 옷이 나갈 수 있다. 이거 지금 나갈 수 있다. 야. 아이고, 오늘... 아이고, 나는 뭐 할망들은. 나는 50년째 조성이고, 50년째 조성이야. 아이고, 나 언니. 스물네 살 때부터 할마들 조성이를 해가지고. 야, 이 옷 이거 다 먹고 와 이거. 안 바라는 옷.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다 먹고 와 이거. 아 남자가 일하려면 밖에 나가려면 입을 입삼기 써야 어디 돈은 일까뇨 이거 못해도 몇 십만여 주신건데 무슨 돈으로 산거라게 아니라니까 이거 쌓고 저기 화장대 사람이 좀 있길래 헤끔같아 썼어 아이고 화장대 돈 썼단 말일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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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루베리 포란 그거 인구들 일당 줘야 될 돈을 그걸 써버렸다고? 오늘 이거 잘 걸쳐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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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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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각신 오장 대싸질만 했수다 밧디 댕일 땐 그냥 어찌 댕이고 괴다 대는디 서방은 그냥 칼량으로 놀래만 댕이고 거고 각신 죽은 아 사나 밧디 댕이고 아이들 키우고 그냥 거고는디 저는 어떤 업무 됩니까? 아이고 천명 이거 아이고 아이고 가만있어 그냥 전화 전화 받아 그냥 어? 여보세요 아이고 여보 아이고 아이고 나 이제이 저 촬영가지는 한 어? 아이고 설거지사 하사지 이 거 참 루사경의 얘 설거지 코컬링 난 다다다니 다 좀 믿을게 이게 겨우 용심나지 말고 그냥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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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좀 합시다 겨우 예 예 예 예 나 설거지 잘해 영 다녀 목수다 아이고 아이고 사랑행수다 예? 아이고 아이고 사랑행수다 아이고 아이고 고맙수다 아이고 나 갔다왕 그냥 갔다왕 벌근히 안아줍시다 아이고 얘 얘 얘 얘 얘 얘 얘 아이고 누네 아방 회춘어제냄쩌? 무쌍하씨 자리물로 행먹던 우이사단 나도 난 못다 깎은 얼굴에다 계시네 아니 겐겐 자리를 잘라당 부칠 말이라 겐이 오이를 잘라당 부칠 것 오이 다 말라 비틀어제네 그 아까운 거 부친 거 같은 거 아이들레 시대에서 그 참 부칠 없기로 그만해 겐 좀게 아버지가 오이 부칠 만원 난 부채신게 맛이 또 오이야 또 사장 먹으면 되죠 하시게 어제 사온 오이가 무사 멀렁 비틀어질 말고 게나저나 오인 오이고 저 서울돈 부치라는 건 너네 아방 좀 부쩐니디야 아니 마이씨 돈 안 받아주다 무슨 돈 마이씨 돈 쳐다당이 안에 주라는 건 어디 갔어 북대가게 아이고 난 다 아이고 고치마 나중에 고르크라게 이제는 그냥 아이들이십니까 자꾸 하지마 나게도 참게 아이고 너네들 나 살아난 말 거르면 그걸 못 들을 거여 또 또 또 쓸데시 또 또 아이고 아이고 너네방 다방으로 하금디 어디로 둥그러다 이멍 조상전 파 안찍 포랑 써볼 거고 이처럼 먹은 상을 뿐 나 오늘도 아쉬엄 문질러고 밭띵한 검질매고 그처럼 코난 먹은 사라죽이 아이고 민수도 밭띵한 검질매다 나누난 날때 돌레레 털어져고 나네 대가리 뺏겨진 거 이제도 그 대가리에 머리 털어 코난 안남씨네 아이고 참 아이고 그처럼 거면 사라죽이 나 아 그건 밭띵한 거 경계에 사라죽이 아 그건 밭띵한 거 안 날라져요 조상 내들어 머리가 벗겨지고 지금 밭띵한 나무라 이거 머리가 아이고 참 아이고 나 살아남보라 이거 걷지 말라 밭띵한 나무라 머리 털어 뺏겨져 죽이 아 승계 그거 그 때 돈 타고 죽게라 난 나가 포라죽이 시겨면 조상밭 나가면서 이거 파라 에에에에 조상밭 나 포라 먹은 어디냐 이 도로 그냥 이 하나 있어 저녁장 이오똥엔 죽고냐 그 대개 만 원도 안 할 때 5만 원씩 죽여놔 나 포라죽이 음식이야 이 음식이 오이 때문에 이 음식이 밥 벌려 이 꼴이 다 와 알바는 나만에 죽어 산다란 말이야 나중에 우리는 쉽게 날먹으라 쉽게 날먹으라 아 어떻게 제가 이거 잘 사는 건가요? 네 지금 아주 땅 잘 사신 겁니다 에휴 계약금만 걸었는데요 뭐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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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aky 아이고 너 또 맞았구나 또 맞аться 아이고 죽어 죽었구나 아 identifying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다른 아이는 또 반칙어놨구나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인크 아 이렇게 가니까 아이고 아 이거 아니여 사실은 옛날에 이에 오른칸 내에서 여자 씨름이 2등을 내야 그 아이가 아 왜 그걸 인정오름수가 걔 아이고 나가 그 아이고 널 경팔 줄 알았나 걔 나가 아이고 주거지 부당해 아이고 이 동네가 뭐가 이걸 어떤가 그래 고마셔 고마셔 고마워 아이고 아이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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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형 형이 살려주십시오 정신 졸리라 정신 졸리라 정신 졸리라 아 이제 살았지 살았자 아이고 이제 살았자 이제 살았자 야 이거 정신 졸리라 아 큰 내가 살다 앞으로 안 한게 형은 내가 잘못 죽어 잘못 죽어 아이고 살았자 이제 살았자 아이고 살았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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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지 등 놓고 모랭보내랭 허판 어디가 안 둘러서 봐 아이고 아이고 너 이 놀슬라 또 형 좋아 아기야 마이 땅 하면 좋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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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대기 뭐 도장도 넣고 아이고 아이고 상대기 뭐 도장도 넣고 아이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혹시 무료제재 본 적 있습니까? 못 본 거 달면. 우리 모르는, 모르는. 그런데 무슨 일 있습니까? 네, 혹시 무슨 전화 주십시오, 경찰서. 무슨 일일까요, 이게? 네, 부동산 사기꾼으로 시골 마을 들며 투자판 투기를 하고 있었다고. 알았죠? 여기 앉기요. 어허허허허허. 어허허허허. 어허허허. 어허허허. 네, 네, 네. 큰일 났지. 아니, 주인공. 너가 잘 알아보고, 그 전에 난 박인애. 너 이번에도 여길 줄 알았다. 너, 저 경찰이 시민의 대기기자라. 그러면 저건 이상한 문제고. 너 전화번호는 나. 무슨 일을 수십시오. 야, 너 어디를. 야! 야, 너 이리와봐. 야, 너 이리와봐. 야, 너 이리와봐. 이거 뭐야, 이거 현실이야? 이거 뭐야? 남자야, 여자야? 이건 뭐야? 너 동네 하루방들 다 꼬셔당 돈 다 불아먹고 있지, 너. 야! 야! 저게 반말하고 있어요. 고맙이 있어. 고맙이 있어. 고맙이 있어. 고맙이 있어. 고맙이 있어. 고맙이 있어. 양성님, 전화 없어. 경찰 불렀어. 확 전화 없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뭐 하긴. 전화 없어. 확 자기. 여보세요.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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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잘 치워, 이거 아니라고.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잘 치워. 네, 덕분에 사기범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수다기 집안일, 우리 일한 건데 그냥. 나 다른목도 뿌질라불전화 당일이니 그냥 내버렸어서 잘만 가둬놨어요. 잘 심어당자 생전 못나오게 가두왕이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졸업하신 분 고맙습니다 어떤게 잘 심어당겨 어디가 심어당겨 저거 니자 십자돌리자고 잘 심어당겨 아이고 하루만 이리 와도 없어 아 그거 사람들이신데 속속속속속속속 고쩡하라구 거참 사기나 치멍돌아대고 나가친다고 이거 여자가친거지 무슨 이거 여자가친거라 하루방이 젊은 사람 따라가져누보나 사기당해죽이들 아이고 무슨 꼴이라이거 아 거참 거 사기 안당했다는거 그만 있으면 사기 안당한걸 돈 다 날려서 에에에에에 아냐 아버지 어 저의 ladies한테 돈 빌려주고 처집되가 아이고 아이고 돈 무식하게 돈 잣 거참가 대단한 돈까지 빌려앉닼 때가 조자오미다니까요, 조자오미게. 내가 돈이 이제도 안 조자오미게. 아, 조자오미구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이고, 우리 집이 담아만 못하도 고쳐. 아이고, 우리 집이 더 돈 빌려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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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조용히 나면 거짓말 아니 왔던 아예 다선 저와서 왜 이 배우를 찍어야지 수지 많이 아피나 아니요 수지 안 왔으면 좋아해 우리 그냥 그 상황에 맞겠다 다트별로 그걸 하다고 살아나? 나 꽝은 스무 살 꽝이라기 스무 살은 무슨 백 살 꽝 오죽 스무 살이 넘은데요? 서럽하면 살았지? 나 경계는 살았지? 나 살쪄요 안녕하십니까 주민 여러분 오랜만에 다닙시다 오랜만에 다닙시다 오랜만에 다닙시다 제가 2년 한 5개월 만에 다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온 게 나붐이네요 나는 방송을 따라서 살 수 없다는 걸 다시 깨닫고 다시 예전의 나로 다시 예전의 나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방송인 김성웅으로 열심히 살기 위해서 굳은 가운 열심히 하는 방송인 김성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가 여장을 한번 해보고 싶대 옛날부터 자기 여장하는 걸로 꼭 대본을 넣어달라 그래서 다시 말아야 되겠다 이거 아이고 쇠간, 쇠간 금방 먹으면 나보고 잘 살려고 형님이 소개해 주는 거 그처럼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때 소개해 줄 때만 해도 가위가게 해도 에어로 관내에서는 제일 고아나 싸게 해 그가 자아겐 결혼해 말이여 너 형 결혼해 내 애기나 놔둔 그 부꾼 거 내려가게 약 거 어디 간 잘못 사단 먹은 그 야구 아이고 이리 시골하게 이 열을 그냥 받지 오래는 너 형이도 옛날에 에어로 구입해서 제일 포함 그 얘기야 약 잘못 먹었냐 그때 무슨 약을 잘못 먹었니 이걸 붓거라 그 패렛 까지지도 아니고 그 패렛 까지지도 아니고 아고 아시아 자유부라게 막 이상한 나이 아이 반한 나이 봐 좀 쪄 아 그 어떤 나이 처음 못 반게 요새에 자유 봐 좀 쪄 양 자유 어디서 왔어 야 이상을 지지 빨리 된 점수야 어딨다 이거 어제 어제도 문안 댕겸 십듯하게 숭상이 글러 어제부터 우리 동네 막 오라네 이리 저리 보면 긍갈망갈 걸어 댕겸서라게 어딨다 이거 오 달 오 천리 먹방 이상하다이 그 땜에 아이 댕겨놨나 이 댕겨네 숨쉬가 글러 저거 이상한 게 보통 잘 버려보라 자유 우리 동네 오라댄 댕겸 싱가 어쩌면 나이 아니 어제 우리 동네 와 십듯하게 절로 지나가는 거 보면 어떤 난 오늘 처음 밤죠 이게 아이고 나도 아이 바나나이 바점신 게 이상한 게 아우 야 충시여 이게 충시다 하루 종일 갔구나 아 아 아 이야 하루 종일 갔구나 우리 어머니들 특징이 컷을 하지 않으면 계속 갔어요 그림 없는 대화 불량의 원인이래 불량의 원인이래 불량의 원인이래 도장도 놓쳐 서류도 씻는 거 봐줘. 아이고, 그만 있어보세요. 손 씻으면 도장도 넣고. 아이고, 성님들 고맙습니다. 자기 가봐서 끄라. 알았어. 고맙습니다. 이 놈은 그냥. 아이고, 저거 보라 저거 목을 막 걸어가는 거. 아기 뱀도 달고. 저 지금 태어누난데 하루만 일로 죽은 게 어떨 거라게. 동네 구청장에 가는데. 아유, 잘 됐어. 아유, 뭐는 걸 보라 이게. 널 경팔 줄 알았나게 나가는데. 아이고, 주거지 부따게. 아이고, 이 동네 가부가 이걸 갖다가 가져가.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아이고, 잠시만요. 여기 보라. 아이고. 아이고, 목과개 이거. 대미. 아이고, 목과개. 아이고, 이거 맨날 맞아맞아. 아이고, 우리 용정이 살려줘서, 우리 용이. 다 쓸 거면 딱 걷었어. 원샷 됐어요, 원샷. 만 원도 안 될 거 그때 5만 원씩 주켜놨다가 포라 좀 시켜서 원샷. 그거 포라 사서 사주지. 못딱 어디 간 세 갠 년 맥현 사서 썸네. 아이고, 못딱. 못딱 어디 간 세 갠 년 맥현 사서 썸네. 아이고, 못딱. 잠깐 나와. 여기 나왔으면. 여기 잡혀있어. 아이고, 여기 잡혀있어. 아니, 탈수하게 세 갠 년 사면. 아니, 아니. 아, 너무 용났다. 세 개 년 날 때 웃지질 말아주셨을 줄 알았으니. 다 웃네. 개나제나 연기 해봅대가 옛날에. 아닌 거야, 진짜. 오늘 처음 입고 와. 어, 근데 형 잘래요. 완전 잘래, 완전 잘래. 우리보다 더 잘래면 이게. 그러면 어디 다른 데 또 필요할 때면 우리 형, 노부로 비례를 써서 크라. 앞으로 배우 또 그런 놈은 혹수가? 아니지 무사만 씨 못허카라 오늘 제 집대가? 어 바티가 구가, 영기호 구가하면 어디가 구가? 바티가 돼 바티가 이장님이 얘기하고 있어, 오늘 오늘 우리 이장님이 또 형사 역할 짧지만 이게 나 진짜 형사 온 줄 알았다 형사 분위기가 나아야 되거든 평생 처음 안 입고 와야 해? 어떻게 합니까? 소감 좋았으다 우리 소감수다 형 찍어분은 어떠까? 마을협곰 도우미 됨 수가 네, 우리 명수도 알리고 개나 우리 주민들 단합도 되고 이번 기회로 우리 마을이 한층 더 폭넓게 더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단합도 되고? 사람들이랑 모여 논하니? 오늘 연기할 때도 보니까 어른들이랑 같이 다니면 막 재밌어 개나? 구경 와 추억해 주게 추억 응 우리 어른들한테 조금이라도 또 힘이 되고 추억이 됐다 먹고 저희들이 또 보람이니까 맞죠 오늘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나아범 주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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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흥리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요새 아이들 게임 오늘 요새 아이들 게임은 어르신 손꼽대기 맹심 없어 맹심 없어 요거 이거 뭐 먼저 알아주고 가 이거. 이거 악어. 몇 개나 이걸 악어라는 사람. 상어가 이제 어느 정도 순간되면 이놈의 악어를 확 짚죠. 그의 손 걸림인 그 사람 이제 치는 겁니다. 저희가 먼저 시범 겸 경기를 할 때가 그거 보시면서 하면 될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내기를 해야 됩니다. 이번엔 우유 100개 내기. 갈 때가 아이스크림 사고 빵 사고 우유들 못 사겠나 이제. 야 오늘 뭐 좋네요. 우리 팀이 지민 제가 우유 100개를 사고. 이쪽 팀이 지민 송대리가 100개를 사고. 시작합니까. 영행 톡커러. 톡사. 현유리꺼. 저로 같은 빨간색으로. 난 비싼 어종을. 이번이 개미 난. 다그마리로. 가재. 가재로. 가재. 그라재. 그라재. 우유 100개를 누가 살 것인가. 이번엔 저쪽부터 뭐냐. 여기서부터. 일단 큰 걸로 먹여 큰 걸로. 큰 걸로. 계기도 막 큰 걸로. 시작과 동시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두 통을게 메리기. 꾸. و 이제 또 몰라요. 하고 밑 편한들아 pum. 몰다. 삼촌의 heures. 손맛을. 최수가. 어. 어. 겁나게만 만들었어 진짜로 VM that. 하아. 신방 어서. 뒤타를 물러라. 물러라. 아 이거 뭐 쉽게 쉽게. 어르신 손꼽대기 맹심 없어. 우리 할아버지 팀 승! 회장님 이거 해보는 어떠고? 보는 것도. 재미진 게 맛있어. 노인 회장님이 이거를 연속으로 다섯 개 뽑을 동안 안 걸림인 이걸 노인의 기증이던 것 같다. 박기 말아야겠네. 응원의 박수! 아 언제 걸로 없어요? 말 잘 듣고 이제. 어르신 손꼽대기 맹심 없어 상업 게임을 우리 나붕리 노인 회장님께 기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남흥리 삼촌들 노래여지 누난!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보기만 해도 행복한 사람. 장복진 어머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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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같은 우린의 인생 아아 아아 우리의 인생 감사합니다 이야 지십셋인데 똘봉같잖아요 막 봤어요 무슨 말을 기억니 아아 어떤 또리과 봉권또를 봉권또라니김이 아이고 육지서 이제 우리가 좀 빌어주고 우리집 앞에 살고있다 그러나 딸같이 아니 밖으려는 아니지만 바로 옆집 딸은 직접 딸은 아니지만 크게 가까워지니까 딸같이 우리 아들이랑 동갑이나 그 아이도 딸같이 이런 마을에서 우리 서로 의지하기 좋고 하니깐 좋은 것이면 또 갈랑도 먹고 좋은 것과 따로 생기나? 네 좋지만 우리 복진이 삼촌 뜨거운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놔주시고 오진 비바람을 겨눌며 바다의 심소를 막아주고 말없진 마을을 지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하얀이야 음악을 울려 만듭니다 신나게 진덕이 진덕이, 진덕이, 진덕이 진덕이, 진덕이 박수! 사건들의 눈물이 마를 날이 없구나 박수! 고맙습니다. 마음이 외로워, 다소연아 그래도 사랑으로 내게 다가와 예쁜 미소로, 예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달래져던 우리 오빠 내 마음을 그댈 향한 마음을 언제나 사랑하고 있어요 박수! 사랑합니다. 마을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랑못 기억나시죠? 사장못. 사장못. 사장못을 직접 할아버님께서 하단을 하셨답니다. 아버님이 하신거죠? 아버님께서. 할아버지 명의로. 대대로. 비석이 세대가 있죠. 아버지가 그 땅을 시사해 본건 없어요? 동네에. 500평을 시사해. 500평? 돈 막 지금 따지면 돈이 하. 교훈아. 교훈아. 막 속삭이고 술 마고 먹었구나. 교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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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에 기증 안해시면 이제 삼촌가 될 거 아니에요. 숙아예. 그렇지. 아이고. 어땠습니까? 그 기증했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저는 뭐냐면 저 마을 일 좀 봤는데 이 기증 문화가 참 중요한 거 같아요. 요즘은 그냥 땅, 헌급도 뭐 그냥 단급 하나도 양보는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가 막 요즘 하기 때문에 혹시나 양보 문화를 제가 걷기 위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흘러가는 강물 같더라. 웃으며 웃으며 삼촌다. 박수. 우리 큰 아들은 한라병원의 응급실에 과장. 과장. 죽은 아들은 서울서 천련하고. 서울서 천련 원장. 큰 똘은. 큰 똘은. 도세기 농장하고. 큰 도세기 농장. 농장장. 그런데 이만 아들하고 똘이 하고 그걸 달렸는데 이린 의사하고 의사 촬영하고 이린선 도세기 질랑 그냥 미리 도세기 질랑 보냈구나. 나는 저 똘 키우는 도세기 닮으면 난 좋지 않을까. 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말해. 급한 마무리.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속여도 그대 있음에 난 행복해 남자 가슴에 쌓인 외로움 사랑하면서 씻어버리고 그대 손잡고 춤을 출 거야. 그대 품에서 꿈을 꿀 거야. 사랑하기가 참 좋은 당신. 내가 당신께 안아줄게요. 내가 당신께 안아줄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저 옆에 송 대리가 요새 막 제주어 뱁젠 노력했거든요. 여기 2만여 년 사전을 들렁다니면 했어요. 야희생들이 제주어로 교훈될 만한 말을 한번 제주어로 한번 해 줍시다. 암형 뱁정해여도 인혁이 맹심해역이네. 잘 관능과 들음이 날아지고 그저 어벌쩡하게 시리 경헌과 영허형 넘어가면 영 하나도 뵙지를 못합니다. 박수 명언입니다. 명언 감사합니다. 이 멋진 노래 실력도 며느리의 도움이 또 있으셨다면서요. 이게 영영 노래나 오랜 햄쩍이 아니 걔는 회장님도 나오라고 햄쩍이 나는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왔니 아이고 어머니 노래방이 그릅사 아 노래방까지 간 걔나 연습해 아니 애월 가나냥 나지나 문덕거버렁 걔나냥 한림 가나냥 한림도 신내 가 언제 언제 오세요 오늘 아니 어제 그지겐가 그지겐 걔나 또 한림까지 간 한림까지 가면 또 한림도 다 문덕거라 걔나 이제 아이고 이제 헛서신 아들이 저녁먹은 거네 양 일러도 저녁먹은 거네 가보게 마시야 저녁먹은 누래방에 갔으게 근데 그 실력은 나왕시게 여기서 보시려고 아이고 정말 고맙습니다 목소리 관계 박자 음정 맞춰주시면 되쥬게 감사합니다 이 몸이 처녀라고 이 몸이 처녀라고 남자 일을 이 못하나요 박수 박수 아 누기가 나가려나 어디가 하간사람들 하간사람들 아까 나신 뒤 솔직히 누래온 놈아 시청해주게 형해줄게 아 안 나오고 싶었는데 다른사람들이 나가려나 나왔구나 하간사람들이 나가려나 하간사람들이 나가려나 하간사람들이 나가려나 하간사람들이 나가려나 하간사람들 하간사람들 제가 이렇게 촬영을 했었는데 우리 부사장님이 백으로 네 부사장님이 오토바이를 타서 그렇지 지난주 방송에 보면 알겠지만 하지만 지난주에 우리 삼촌이 혀준아, 여기 호구마 탕이네. 여기 호구마 데려다 줍시다. 야, 이거 뭐야. 야, 벌써 왔어. 그런데 삼촌이 굉장히 매너남이라. 나 이 얘기를, 나 누구신지 고치에 내신데 딱 있잖아. 오도바가 나 이제 솔진거 타는 좁잡하잖아. 오도바가 딱 타면 이제 뒤에서 내리기가 불편해. 다리 밟기가 엉덩이 졸락졸락 해주면 먼저 딱 영 빼줘. 뒤로 내리래. 매너가 아니 진짜 그거 편안하더라고. 나 내릴 때 막 장사 끄면 그러니까 나는 토끼랑 영해해 주나 빼주나 확 내려주게. 그런데 그 매번 탈 때마다 그렇게 해주시더라고. 미리 알았는 건가? 내리는 거 불편할까? 그렇게 해야 뒤에 시단에 내리주기. 그 봐봐. 알고 있더라고. 예의가. 그러니까 매너남이라는 거지. 몸에 베이셨네요. 몸에 베이셔서. 역시 좋은 마을에 살고 좋은 사람들 만나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좋은 마음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튼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이렇게 웃음 잊지 말고 이웃끼리 청 나누면서 행복하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예 삼촌들 모쿤 수고하십니다. 호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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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